안녕하세요 단연생은 아니지만 전 로벨리아를 좋아합니다 보라색도 예쁘고 또 꽃이 오래 피어요 꽃이 예뻐서 모종을 샀는데 정성껏 심어도 죽을 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이 화분은 뿌지도 잘 내리고 잘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종을 그대로 심으면 뿌리가 돌돌 감았기 때문에 물을 줘도 가뭄에 시달립니다 화초에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전지가위로 중간을 자른 다음에 돌돌 말고 있는 뿌리를 걷어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심어야 식물의 뿌리에 물이 닿아요 아니면 그게 수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건 꽃밭에 버렸어요 저는 화분의 흙을 주로 상토로만 사용합니다 상토로만도 늘 잘 키웠어요 너무 어려우면 못하잖아요 상토에다가 뿌리에 닿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에 유박을 한줌 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을까지 꽃을 피울 거기 때문에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어 줍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화분에 3포트 정도 함께 심었어요 그랬더니 풍성하고 좋긴 했지만 또 서로 치여서 활짝 못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새 화분을 낱낱이 심기로 했어요 화분이 대신 크기 때문에 물은 어쩌다 한번 듬뿍 줄 거예요 그러면 가뭄에 시달리지도 않고 물이 많은 과습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상토이기 때문에 과습되는 일은 적습니다 물 줄 때 꽃 얼굴에 물이 닿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물 주는 거 보셨죠? 그리고 꽃을 심다가 부러뜨린 가지가 있어서 한번 삽목해 보려고 합니다 로벨리아는 삽목 성공률이 높은 꽃입니다 이건 꽃잔디 하나 잘라서 꽂아 놨는데 살아서 꽃까지 폈어요 작년 가을에 풀매다가 한번 꼭 꽂았거든요 이거 딴 데 하나 심으면 한 포기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잔잔한 것들 삽목해 볼게요 삽목할 가지를 삽수라고 하는데 그럴 때 잎과 꽃은 많이 떼고 조금만 남겨두는 걸 상식으로 합니다 지금 다 심은 상태예요 이게 내일 생생해야 잘 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 지났어요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봄볕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자라고 매일매일 새꽃을 보여줄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